아 으 으 오자 어깨 저게 꼈네 토로 이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상품은 토로라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으 그럼 으 으 기포나리로 일단 걸치고 하는 왕식리 해바라기가 생각나네 어? 걸친 다음에 문제죠? 한발을 저기 안에다 넣을까? 안쪽 타입 집게 눕나? 아이씨 헤드샷 하겠네 또 집게가 많이 누우니까 눌러보죠 집게래 어? 뭐하나 끊어진 것 같은데? 아 그거 말고 밑에 거 먼저 잡고 싶은데? 아 밑에 무궤적! 무궤적 부터! 왕십리 해바라기의 추억이 생각나네 왕십리 영유암 어? 무궤까지? 아유... 어? 무궤! 아 무게작 무게작 아 무게작은 안되네 무게작 잡을 수 있나? 힘은 좋은데 아 무게작은 안되네 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깨빵 나오는데 뒤에서 땡기면 뒤에서 땡기면 끌고 갈라나? 제발 이터치 뒤로 하고 있을게요. 오, 점점 끊어지는데? 와, 이러다가 저기 하나 걸리면은... 뭐가 또 끊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아, 힘들다. 아, 눕는다. 그쪽으로 눕지 말고... 고리에 걸어가지고... 집게가 누우니까...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어, 꼈다. 아, 어깨빵이 안되네... 아, 제대로 누웠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눕는다. 그쪽으로 눕는다. 이곳은... 그쪽으로 눕는다. 아, 가슴이 안되던다. 이곳은... 그쪽으로 눕는다. 아 뽑았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묵직하구나 뽑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